네 안녕하십니까 일요라이딩 입니다. 오늘 영하 10도 오늘 영하 10도라도 용감하게 탑니다 아 아 아 오 5 5 자 이 코스 이름이 아직 없어요 오늘 통 시도하는 코스 souha거 파악 뭐 아 땡니다 정말 잘 하여 아 포스가 논의가 만만치 않은 텍 이에요 글로 빠져서 9 기록이 나가는 정범입니다 닙 치기에 강한 배عة 래요 님 날도 추운데 참 대단하시네요 한 살 더 드시고도 잘 타시는 분 감사합니다 한 살 더 먹거나 덜 먹거나 전기빨 잘 탈 걸로 어필님도 턱 치기 좋아요 그렇죠 땡입니다 땡입니다 어디서 핸드링 반칙을 하고 모르는 척하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마이크 이 마이크 이 마이크 이 마이크 MTB계의 송소희 아무 말이나 막 해요 좋아 MTB계의 길막 길막 이 마이크 어휴 어필님 좋아요 역시 대단합니다 MTB의 이제 제가 송소희라고 했다가 뭐 좀 송소희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저는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이 마이크 이 마이크 어휴 살짝 흔들렸는데 넘어갔어 성질이 나 왜 성질이 난 것 같이 성공을 해버리죠 오른쪽으로 쫄지마 쫄지마 아니 아니 너 없으니까 오른쪽 낭떠러지라 쫄리노 코스 그렇지 좋아요 거기서 쫄았어요 쫄았어요 오른쪽이 낭떠러지에요 쫄려요 좋아요 좋아요 거물주구리 따라 돌구리 코스 틀림 잘 수그렸어요 그러나 수그리면서 중심이 깨졌습니다 날이 상당히 춥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수그리 잘 수그려야 돼요 잘 수그렸는데 수그리면서 중심이 또 깨졌습니다 바람소리가 많아요 바람소리가 좀 거심리더라도 솜이 지금 낙엽설벨을 타고 아니 갈까뿡이 없어 톨톨톨 타고 일어났습니다 날이 추우니까 곰이 웅크러 들어서 유연하지가 않아요 수그릴 때 동작들이 좋아요 이번엔 아~~! 걸렸어요. 이거 모르죠? 수구리 이거 사실 코스가 어필님한테 좀 유리해요 좋아요. 빠져나갔고요. 나머지 마무리 슛! 성공입니다. 아.... 대성공이었습니다. 길막pt. 수구리를 잘해야 돼요. 잘 수구렸는데 두번째 수구리 실패 지금 주최측의 편파적인 코스 선정이다 해갖고 지금 남정내들은 불만이 많아요 잘 타면 되는거에요 근데 수구리! 한방 맞고 그리고 풀리고 두번째를 계산을 못하셨어요 두번째 계산을 못하셨어요 수구리! 수구리! 한방 맞고 또 다운되고 있습니다 한방 맞고 그냥 한방 맞고 또 다운됩니다 간다잉! 코스 이름은 수구리인데 잘못하면 뇌진탄 코스가 될수도 있어요 또! 이번에도 부딪힐것이다 또 한방 맞았습니다 또 한방 맞았습니다 잡던 체감은 피했구요! 깜짝이야 체중은 앞으로 보낼수도 없고 자 재훈이 살짝 짜증이 났어요 자 이제 코스를 정확히 들어갔구요 모양새 겁나게 빠집니다 지금 편안한 동작으로 땡입니다 좋았으니 좋았으니 자 정확히 들어가야되요 좋아요 빠져나갔는데 수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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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 또 맞았습니다 자 뇌진탄 증상경이 점수 피해지고 있어요 아니지 어필룸한테 괜히 의문의 일패다라고 미뽁 저 오 이건 뭐지요? 내가 안 내려가고 서있던 길이 다행이 있어 한번만 딱 더 올게요 뭐냐면 수구리 좋아! 한방 또 맞았습니다 한방 맞으면 그거 넘기시네 그게 아니라 거기서 여기서 페달을 밟으면 내가 체중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뒤로 간다 좋아요 가랑 바이 레오님 넘어갔다 지 못했어요 조화님 어! 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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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내가지고 잡지를 못해 나 남에 걸렸죠? 몰라요 나 사진 찍다가 잡았어 영상이래? 너무 왼쪽까지도 나면 걸려 자 아 씨 없어요 사진 안 찍을래? 아 일로 가면 안돼 배원님 잘 들어갔어요? 아! 아! 왔어 가랑 바이 아! 없어요 없어요 예능이 과하신 분? 아! 없어요 빗겨놨기 때문에 지지지 끝 답이 안 나 진입 좋고요 아 아 아 아 미친내네 요만큼 흘러와서 아 날이 너무 추우니까 몸들이 다 굳었어요 좋아요 아 아 예능감 폭발 고마스님 좋아요 잘 들어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정확히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맞추고 여기 맞추고 삑사리가 납니다 이쪽 이쪽은 참 신기한 코스죠 이 바이크 유리한데 지금 성공을 못하고 있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본인이 잘못 들어간 줄 알아요 아 이거 뭐죠 아 어려워요 이번에 안되면 우리 철수합니다 철수 네 성공 아니에요 안철수 아니에요 철수 그냥 이 코스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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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성공입니까 뒷바퀴기 좀 잡아 아 좋아요 아 왜 거기서 겁을 내시지 이런 데 촬영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똥 싸기 좋은 데거든요 똥 있나 잘 살피고 촬영을 해야 돼요 예 외원님 아 좋아요 외원님 넘어갔는데 경로이탈 살짝 이고요 아 경로이탈 좋아요 과감하게 잘 들어오셨고 아이씨 에이씨 에이씨 산에 와서 뭐 급동 마려우면 쌀 수 있는데 산에 와서 급동 싸면은 제발 덮지 좀 마세요 네 덮어보기 지뢰에요 지뢰 내가 한두 번 밟았나 자 급동 싼 수 있어요 덮지 말자 급동 덮지 말자 땡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 살짝 경로 어 잡았어요 경로를 잡았는데 조향 실패 어필림 어필림 신중해졌어요 뭔가 신중한 어필림 한 번 거두세요 좋아요 드디어 성공 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성공입니다 자 성공을 인정했어요 좋아요 아휴 똥싸기 좋은 코스 출발했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회원님 잘 들어왔어요 이렇게 과감하게 끝으로 붙어야되요 좋아요 아아 발이 어 저 살렸어요 살렸어요 됐어요 아이고야 아깝게 실패입니다 회원님 많이 이제 용감해졌어요 회원님 완전 용감해졌어요 예 여기 한번 성공 그렇죠 과감하게 잘 들어갔어요 하하하하 하하 너무 너무 예능감을 폭발시키는거 아닙니까 일부러는 아니겠지 초반들 하하하하 좋아요 네 과감하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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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구 거의 성공했는데 아아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깡도 실력이에요 이 끝으로 붙을수록 좋아요 깡좋게 방탄을 믿고 밑으로 붙어요 자 예 주문대로 좋아요 넘어가요 과감하게 살리고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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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와 뒷바퀴 기준으로 넘어가 저 골대를 통과했습니다 힘들게 했습니다 도마스님 도마스님 또 예능감 폭발합니다 도마스님의 예능감은 못말려 도마스님의 예능감 밑장 빼려고 하다가 들켰습니다 나스댕님이 18번만에 성공하는 바람에 코스 이름이 18이 되어버렸어요 18번 코스 어필님 오오오오 여기 어려운 회원님 지난번에 성공을 못하셨지만 이번에는 이제 코스를 봤어요 아아 아 한방이잖았네 아 썩 나스댕님이 출발도 못시키고 난리 구슬쳐서 어 이렇게 쉬운걸 나스댕님이 이럴수가 있나요 나스댕님이 18번만에 성공한거 우리 한방에 와 나스댕님 보고있죠 이렇게 쉬운 코스를 이걸 출발도 못시키고 어 이거 또 한방인가요 왜 들리지 오늘 어 이거 뭐지 이게 이렇게 쉬운 코스는 아닌 그렇지 그런지 코스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토마스님 되겠습니다 자 나스댕님이 아이고 들어갔다 어필님 나스댕님이 18번 18번만에 성공한 코스 어필님 첫번째 도전 좋아요 어 좋아요 좋아요 그냥 아무데라 가요 대단한거에요 대단합니다 어 아테나님 많이 좋아졌어요 어필님 첫번째 실패했구요 살렸어요 살렸어요 그게 길이야 살렸어요 그거에요 좋아요 나스댕이 보고있어요 아이참 이 바이크 이 바이크는 뭐 한방이겠죠 이걸 뭐 아 어필님 첫번째 시도는 실패했구요 누구처럼 뭐 18번만에 하진 않겠죠 아 잘들어갔어요 잘들어갔구요 아 미치겠네 자 이 바이크 고마스님 이쪽은 안돼 어필님 좋아요 좋아 어필님 두번째 도전 누구처럼 18번은 아니구요 현재까지 아주 좋아요 어필님이 출발을 못한거에요 아 이게 왜 나땡땡님이 출발도 못한것을 어필님이 두번째 도전 어필님이 두번째 도전 어필님 나 땡땡님이 18번만에 성공한것 어필님 두번째 도전입니다 잘 꺾었구요 아 아 미치겠다 나 땡땡님이 18번만에 성공한것 나 땡땡님이 18번만에 성공한것 어필님 두번째 도전입니다 아 잘 들어왔어요 일단은 아 두번 나땡땡님이 18번만에 성공한것 어필님 두번째 도전입니다 어필님은 과연 아 나땡땡님이 18번만에 성공한것 어필님 두번째 도전입니다 아 아 나땡땡님이 18번만에 성공한것 18번 코스 어필님 두번째 도전입니다 아필님 아 아 또 올라갔어 나땡땡님이 18번만에 성공한것 어필님 두번째 도전입니다 잘들어갔어요 잘들어갔구요 과연 두번만에 아 아 기운이 빠졌어요 어필님 나땡땡님 18번에 성공한것 두번째 도전입니다 자꾸 코스가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아니아니 심성이 착해서 심성이 착해서 멘탈이 약한 나땡땡님이 18번만에 성공한것 어필님 두번째 도전 들어갑니다 자 두번째 도전 코스 좋구요 그렇지 코스좋구요 코스좋아요 왜 코스좋아요 누구는 이런거 18번만에 하는데 어필님은 아 아 아깝습니다 아 가수하겠습니다 어필님이 그냥 두번째 두번만에 한걸로 계속 제가 했는데 결국 퍼졌어요 두번을 수십번 하하하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